안녕 얘들아 로쌤이야 로블록스 인기 게임 중 하나인 배드워즈 특히 한국에서 정말 인기가 많아 유튜브 검색 순위도 1등이네 배드워즈는 왜 인기가 많을까? 한번 같이 알아보자 1. 업데이트 배드워즈는 매주 토요일마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 업데이트마다 밸런스 패치는 물론이고 다양한 키트와 맵, 게임 요소들을 업데이트해주기 때문에 유저들의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지 2. PVP 게임 롤이나 포트나이트 같은 PVP 게임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지 특히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PVP 게임의 인기가 굉장히 높은 편이야 배드워즈와 달리 다른 RPG 게임들은 퀘스트를 모두 완료하거나 맵을 끝까지 깨면 컨텐츠가 없지만 배드워즈 같은 PVP 게임은 상대만 있으면 컨텐츠가 거의 무한하다고 보면 돼 3. 멀티플레이 솔플로도 게임을 즐길 수 있지만 듀오, 스쿼드 등 다양한 모드가 있어서 친구들과 팀을 이뤄서 같이 하기 좋다는 것이 큰 장점이야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로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